나는 솔로 16기 옥순과 영숙의 싸움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15일 옥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숙에게 쓴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최근에 옥순은 영숙을 향해 대형로펌을 낀 채 고소를 하겠다고 말했고 직접 대형로펌 방문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두 사람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대형로펌 엉금 며칠 만에 다시 옥순이 영숙에게 건넨 메시지는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옥순은 사과는 바라지 않는다. 그냥 내가 미워서 그런가보다 넘기겠다. 앞으로 너가 뭘 하던 간에 내 언급만 하지 않으면 고소는 하지 않고 넘기겠다. 고소를 하게 되면 끝까지 갈 거다. 생각해보고 주말 안에 답장 달라 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옥순이 이런 입장을 낸 것도 이해가 갑니다. 옥순은 일방적인 피해자만은 아니고 16기 멤버들의 비방글을 마구잡이로 올렸던 5915 IP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옥순의 주장에 따르면 5915 IP는 본인의 지인이며 자신에 대해 좋은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했을 뿐인데 그렇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정황상 옥순이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본인도 벼랑 끝에 몰리자 16기 멤버들의 단체 카톡방에서 나온 것이며 광수를 제외한 16기 멤버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영숙을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도 찝찝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고소를 진행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16기 멤버들이 역으로 5915 IP 사용자를 고소하려고 했었기도 하고 정말 깊게 파고들어 본인임이 밝혀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옥순이 그런 모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옥순이 방문을 인증한 율촌이라는 대형 로펌의 경우 대외적으로 일반 개인의 사건을 맞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 이마저도 옥순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허언증의 결과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율촌에 의뢰한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옥순의 행보를 봐서는 그것도 주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영숙은 옥순의 메시지를 받고 옥순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이대화 내용을 옥순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옥순과 영숙의 싸움은 옥순의 승리로 끝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나 중에 상철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영숙이 출연했습니다. 두 사람이 영상통화를 했고 그 모습을 상철이 라이브 방송 중에 공개한 것인데요. 영숙은 상철과 연락을 원래는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를 키워야겠는지 화제성을 위해 서로 언급해주는 것 같아 보이네요.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16기 옥순과 영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